네 안녕하십니까 농맹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? 바로 마인글로버드 다 롱맨 댓글을 봤는데 재밌대요. 그래서 깔아봤어요.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자 스나이퍼 안녕하세요 스나이퍼님 저 요번에 방송 안 찍고 스나이퍼님 탈팀을 했는데요 좀 재밌더라구요.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. 네 재밌습니다. 난 그날도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. 이 스피커가 좀 안 좋죠. 계속 들리는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날았지 뭐 때문에 그랬지 누가 왜 영문없이 날 가둔거지 죄가 어쨌든간에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천 망고 싶어 자라보다는 행동이구나 이런걸 또 누가 넣어놨지 실제로는 일단은 당장에 통지가 있어 아니 아니 좋게 이거 탈출했군 당신은 지금 감옥에 이거 탈출했군 당신은 지금 감옥에 하지만 나온 이상 당신의 미션을 해야해 지금 이 건물은 탈출구 관계에 있어 우선 이 건물 지도를 찾아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여러 탈출구 중 딱 하나의 탈출구 를 찾으시게 그게 오늘 당신의 미션일세 잘 해라라는 뜻인가 어 어 이거 방금 편지지 아예 소리도 좀 너무 크신가 좀 크신가 됐다 그럼 일단 나온 이상 탈출 해야 한다는 거네 일단 요새 찾기엔 이 건물은 너무 넓어 그러니 지도부터 찾자 지도는 지도방에 있을 거야 이곳은 감옥인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디 아무것도 없는디 근데 경찰같은거 뭐 없나 음 여기 감옥이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어 여기 있네요 갑시다 여긴 뭐지 횃불이 수상하다 횃불을 캐는 거 아니야 아 아 잠만 이거 뭘 의미하는거 유? 아니 아니 대략 유 약간 유무야 뭐가 저 횃불은 의미는 그런걸 나타내는 거 같은데 뭐지 어 이거 육 아니에요 님들아 3인 것 같아요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칸 비워줬죠 3입니다 3 제가 봐도 무조건 3이에요 일단 둘러보자 저기 지도방에 있다 지도방 방송해야지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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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구 띠 탈출구라는 뜻이지 하지만 지금 너가 탈옥하는 바람에 탈출구를 막아버렸어 라고 hey 하지않으면 당신은 탈출이지 못할 수 있어 그나듀나 당신은 날 도와드는 이유가 뭐야 아 끊었네 보컬장식으로 삼층으로 가자 이 삼층으로 가자느 또 또 또 또 빠밤 빠밤 아 잠시만요 트렁트렁 여기 지도가 있다 이제 무슨 지도 지도 한 포컬 시키면 안 되니 너 또 또 또 또 또 다 다 다 다 다 녹화실 녹화해야지 쯈리드레이는 편집해야지 근데 감옥에서 방송은 안 녹화되기실 이라는 어 어 뭐야 이쪽은 뭔 쪽지가 쪽지네요 이봐 제주번호 0 0 0 이 위치가 노출됐다 이 도방 이루와 화장실로 가면 알 수 있을거야 화장실로 가보자 안돼 내가 있는 곳이 노출이 됐다니 화장실로 가면 알 수 있을거야 화장실로 가면 알 수 있을거야 아니 나 병 생긴다 왜 계속 놀라지 아니 엄마가 방금 왔는데 놀랐어요 전화 내용부터 봐야지 두습으로 뜨르르르 빨리 움직여라 네 어쨌든 니가 할 일은 말해주지 지금 널 특수대가 추격하고 있어 니가 빨리 안 움직일 덕분이지 우선 탈출구가 있지 그 탈출구로 나가면 특수부대가 있어 갈 수 없어 그러니 옥상 열쇠를 찾고 옥상으로 가면 헬기가 있다고 있을거야 헬기를 타고 빨리 열쇠 4층으로 어딘가 있을거야 5분 준다 빨리 하도록 해 탈출하냐 우선 4층에 가서 열쇠부터 찾고 옥상으로 가자 그래도 스토리를 위해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영체수 번호 0000이 탈출하였다 영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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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군 없어서 아 아 빨리 갚자 오 헬기가 어딨지? 헬기는 어딨지? 점프 매미 공간 예이 헬기라는 저기요 기다리기 이거 빠지면 망할 나는 하지만 안 빠져 헬기 헬기 뭐지? 발출한건가? 애기 이동한다 이렇게 했나보자 하지만 아직 안심한건 이르자 이렇게 있다가는 근데 이거 폭탄은 왜 넣지? 다시 잡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군 저희 탈출을 플레이트 사용감사입니다 타고 떨어져 아아 이 헬기는 터뜨리고 가야지 헬기 하나 남겨라 바이바이 오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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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 틀렸어 안 죽었어요 헬기가 부서졌다는거 하아 하아 그리고 나는 부죄를 받게 되구 자의 몸이 되었다 여행을 다니고 하지만 어때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껌 믿는 관련 추리철수님 탈인마 온전간 코미 인쇼 여기까지 어떻게 선생님이 깨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알바 상상 를 를 를 를 를 에이 를 를 를